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매수가는 52,300원에 비중 25% 보내주셨습니다. 8년 만에 투애니원의 재결합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와이즈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5거릴 연속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종가가 38,450원입니다. 흐름은 최근 일주일 동안 쭉 좋게는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 부근까지는 올라와주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흐름은 또 어떨까요? 전문가님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더욱더 올라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식품, K-열풍이 불면서 K-푸드다, K-방산이다 전체적으로 다 잘 가고 있는데 그 열풍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K-POP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떻게 보면 바닷건에서 호재도 나왔어요. 투애니언 재결합 이슈가 나오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블랙핑크도 이번 연도에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 얼마 전에 데뷔했던 베이비 몬스터도 각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좋다고 얘기해지는데 근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잘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터를 볼 때는 각 3사 그리고 하이브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엔 많은 그룹들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에스파, 팬층이나 이런 부분이 딱 잘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JRP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Y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점밖에 없어요. 블랙핑크 때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캐리를 했다. 거의 다 휩쓸고 다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욱더 못 가는 몹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엔터 많이 힘들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실적은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잘 나오면 그건 언젠가 빛을 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빛이 언제쯤 볼 거다라고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는 방탄소년단, BTS가 이제는 순차적으로 제대를 합니다.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다시 한번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빌보드에 1등을 했다라고 하면 주가,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몹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1등 하는 게 좀 당연하다듯이 시장에서 자리 잡혀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게 다가오지 않았나 기대감이 더욱더 쌓여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엔터들 많이 기대감도 없고 주가는 바닥을 키고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나오고 연말로 연말로 갈수록 엔터 관련해가지고는 매출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이나 이런 부분, 콘서트 매출이 더욱더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 괜찮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담해 주신 분들은 보유한 가격대가 52,300원입니다.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도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4만 원 밑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굳이 25%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10%나 20%를 더 들어가서 비중을 많이 채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정도에 그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그 종목으로 이제는 그때 물을 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물 타는 건 좀 별로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데 이 종목에 또 물을 타서 남들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좀 소외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좀 버티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비중은 가을 정도에 타는 게 좋다. 그때도 만약 4만 5천 원 이하일 때면 비중을 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만약 4만 5천 원 이상이면 비중 태우지 마시고 진입값까지 끌고 가서 그때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 진입값까지 오시면 무조건 물량을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6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주기까지의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확실한 호재인데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봐본다면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서 K-POP에 대한 열풍이 조금은 덜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방탄 멤버들의 제대 이후에 또 K-POP에 대한 인기가 불어온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은 늘어날 것이고 또 연말로 갈수록 콘서트 같은 이슈들 덕분에 매출은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조금은 기다리고 또 버티시다가 본전권 혹은 조금 더 올라온다면 6만 원권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는 전략으로 오늘 설정해 주셨습니다.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요.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삼성물산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만 7천 원에 비중은 15%.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오늘장에서도 3%대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삼성물산이 11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 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삼성 관련주들이 다 잘 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는 좀 올라가다 지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 E&A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물산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누가 뭐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덕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70%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반사수에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공 부분에서 11년째 1위를 하고 있다는데 레미안입니다. 삼성물산에서 갖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레미안인데 어떻게 보면 다들 동네마다 레미안이 있지만 레미안의 조경이나 시공이나 이런 부분을 다들 만족하면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어떻게 보면 순살자이냐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건설사 이슈가 많이 나왔을 때도 삼성, 레미안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타격이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건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존속회사로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삼성물산에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실적이 되게 잘 나와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존속회사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패션 쪽도 괜찮다. 그런데 건설 쪽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요즘에 뉴스 보시면 나오고 있잖아요. 아파트 경기가 이제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작년에 갑자기 자재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지만 그런 부분이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건설 쪽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 건설 관련 주 중에서는 제일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건설의 비중도 어느 정도 있지만 다른 비중들이 다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진짜 잘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진짜 어떻게 보면 바닷건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조정 줄 때 들어간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진짜 베스트적으로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전략은 저는 괜찮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 열매의 가시를 딸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최소 16만 5천 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생각보다 무거운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장에서 건조기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건설, 조선, 기계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계속 어필하는 만큼 건설주 중에 탑픽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만 6천 5백 원, 16만 5천 원에 여기서 1차적으로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저는 한 19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길게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묵직한 종목들 천천히 들고 가시는 분들은 삼성물산도 진짜 괜찮은 종목이고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방송 보시는 분들 신규, 신규로 들어가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제일 중요했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쌍고점을 찍고 쭉 빠져줬지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 고점을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때 이번 연도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오면서 건설 관련해서는 더욱더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고 있다고 봤을 때 저는 그중에서 삼성물산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1차는 16만 5천 원 그리고 2차는 19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도 잡아드리는데 이런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손절 잡는 게 진짜 애매합니다. 이런 종목은 손절 잡는 것보다 비중도 15%니까 어떻게 보면 더 떨어졌을 때 더 사는 전략.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때는 비중 더 태워서 물량을 더 확보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물산 더 들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주셨고요. 매수가도 아주 훌륭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기다리고 큰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최소 16만 5천 원까지 끌어서 1차 목표가 이 지점으로 잡고요. 2차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본다면 1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고요. 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전화 주셨을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식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7월 12일 날 현대 자동차랑 또 몇 가지 종목을 샀거든요. 근데 그때 현대 자동차 그 매입 가격이 한 27만 원 정도 됐는데 제가 매수한 이후로 계속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평단이 한 2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현대 자동차 지켜보니까 실적 같은 것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배당금 이런 것도 잘 주는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오르고 그랬는데도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26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질까 아니면은 제가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요즘 또 국제적인 정세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 100%예요. 네 현대차 100%시고 27만 원에서 물타기에서 26만 원까지 내려오기는 했는데 오늘까지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해봐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조언 구해볼게요. 전문가님 저희 현대차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차 들고 있는데 걱정하시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진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못 가는 모습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보면 연락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7만 원부터 진입을 했지만 물을 계속 타면서 평단은 26만 원까지 비중 100%를 만드셨는데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비중으로 어떻게 보면 한 종목을 너무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부터는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전략을 생각하시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바닥은 다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25만 원 밑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반기에 계속된 이슈가 있습니다. 인도 IPO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건 누가 뭐래도 인도차 시장을 현대차가 집중적으로 하려는 모습에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폭스바겐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등이 될 수 있었던 건 중국 시장의 진출을 빨리 하면서 더욱더 탄탄대로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도요타가 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도차 시장도 무시 못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현대차가 진입을 해서 더욱더 파격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지금 30만 원 부분에서 저항을 막고 조정도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배당 다 좋습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다. 그리고 하도 이제는 답답하니까 정부에서도 밸류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잊혀질 때쯤이면 또 나오면서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하반기 이제 8월 달 들어오잖아요. 자동차가 7월 달 들어와서 진짜 어떻게 보면 안 좋았습니다. 6월 말부터 이제 인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7월 달부터는 약간 그런 부분이 꺾이면서 한 달 내내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8월 달부터는 좀 더 반등하는 모습에나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다 마셔도 괜찮다. 하반기에 인도 IPO 밸류업 이런 굵직한 이슈가 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26만 원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쪽으로 비중 100%를 갖고 계시는 거는 좀 요즘 현재 투자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요즘 다들 얘기하는 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26만 원 부분에서는 비중을 한 30%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27만 원이 됐을 때는 그때도 비중 30% 정도를 덜어내시고 자동차 쪽 비중은 30% 맥스 30% 정도만 가지고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6만 원에서 30% 덜어내시고 27만 원에서도 30%를 덜어내시면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냐 그리고 갑자기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27만 원에서 비중을 20% 정도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 20% 정도만 한 30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고 나머지 현금이 있는 물량으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비중 100%는 조금 덜어내는 게 좋다는 의견 주셨어요. 26만 원 지금 본정권에서 오면 30%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으로 27만 원이 오면 거기서 또 30% 덜어내시는 방향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또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홍삼 스틱으로 받고 싶습니다. 네, 홍삼 스틱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또 홍삼 스틱과 함께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상담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또 들어와 주셔서 또 상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시프트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만 1,7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시프트업이 공모가 6만 원으로 상장한 이후로 단숨에 게임업계, 시각총액, 톱4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종가는 어제보다 조금은 내려오긴 했지만 6만 7천 원입니다.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더 들고 가면 또 수익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지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프트업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게임주 대장주인 크래프톤을 보면 또 나 혼자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좀 지켜보면 좀 게임주들이 잘 나가는 종목들의 특색이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그 특색은 뭐냐?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회사들이 좀 더 잘 가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상장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요 IP로는 승리의 여신 니케, 이게 있고 스텔라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프트업을 상장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에 출시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24년도에 매출이 어떻게 보면 2,562억이 나왔어요. 작년 대비 50%가 넘는 부분을 예측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812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개발하는 것보다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회사 자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장을 했다. 게임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장한 이유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많은 게임사들을 M&A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이 이뤄질 거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런 모습 액션이 취해지면서 주가 상승력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요즘에 게임주가 시장에서 약간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가 얼마냐. 지금 6만 원을 이탈하면 종가상 6만 원을 이탈하면 갑자기 매도세가 바닥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만 원을 이탈하냐 안하냐 이것만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지금도 진입가가 6만 1,700원인 부분이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이탈을 한다고 손절을 한다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때 상장한 날 이때 시가 8만 원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그때부터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나오면서 더욱더 상승 난리는 더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상장한 이유를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실적 그래 니네 이때까지 실적 잘 나와서 상장을 했어. 근데 니네 상장하고 나서 그 돈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 이름 같지도 않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 시프터 누가 보면 약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시고 8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여기서 저항을 맞냐 아니면 강하게 돌파를 하냐 이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서 9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손절가 6만 원은 꼭 명심하시고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프트업 실적이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게임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잘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싶은데요. 이 종목은 손절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강조점 주셨습니다. 6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6만 원 이탈한다면 손절하고요. 만약에 6만 원 이탈하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8만 원 그 위로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6만 원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다음으로 이어서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푸드나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5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다이어트나 식단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는 그 사이트죠. 랭킹닷컴. 그 랭킹닷컴의 운영사입니다. 경영권 지분 매각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 초반에는 어제에 이어서도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장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3,970원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슈가 불고 있어요. 어제 많이 올랐던 이유도 경영가 매각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랭킹닷컴이 팔린다. 그런데 누가 살 거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갖고 나갈 거냐. 막 이런 기대감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총이 되게 저렴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될 가능성은 있다. 이걸 매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닭고기 열풍이나 요즘 헬스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별로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운동하셨던 분들은 랭킹닷컴 거기서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더 최저가를 보험시키면서 구매를 하는 부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가도 하락했던 모습 때가 나오는데 유통업계나 다른 부분에서 인수를 해서 더 키워나간다면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하시는 분들 닭고기 하면 랭킹닷컴 다 알고 계시는 그 네이베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익절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3,500원에서 잘 들어가시고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한 번에 급등당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다가 꼬꾸라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경영권 매각 이슈면 주가의 호재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면서 경영권 매각 이슈가 없어집니다. 살 사람이 없대. 그러면 주가는 더 큰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니까 3,600원에서는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된다고 하면 5,0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000원 부분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아쉽지만 성장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그 무엇보다도 익절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3,600원 익절가로 잡고 대응해 보고요. 또 목표가는 5,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으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쉽지 않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그리고 살만나주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 사이트에 입장하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 줄 살만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